안녕하세요 여러분 선현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talk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공부해 볼 텐데요. talk, talk, 말하다, 대화하다 라는 뜻입니다. talk, say, speak 이렇게 다양하게 이 세 가지가 특히 좀 약간 한 부류로 분류되면서 비슷하다 또는 너무 다르다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talk에 오늘 집중을 하고 그래도 그 셋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화에 있습니다. talk는 대화한다는 느낌이 가장 강한 동사가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볼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talk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서 다양한 주어를 앞에 붙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말을 한다 라는 형태인데요. 내가 라고 할 때 물론 I를 붙이죠. 그래서 I talk, I talk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말한다. 그런데 혼자서 그냥 떠드는 것보다는 이제 누군가와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talk는 대화다. 이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talk는 누군가와의 대화, conversation 또는 dialogue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를 바꿔서 내가 아니고 그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남잔데 단수예요. 그래서 he talks, he talks 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이제 S가 붙는 이유는 3인칭이기 때문인데 발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S가 붙으면서 이제 Z처럼 발음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그것은 항상 S가 붙으면 Z가 된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is, is라고 쓰는 경우에 is, Z 발음이잖아요. Z 발음.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세요. talk, K로 끝나죠? K는 무성음이에요. K, K, K. 발음할 때 이 성대, 목젖이 떨리지 않아요. K, K 하지 않아요. K. 그래서 어울리는 KS, KS. 이렇게 그 무성음인 S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e talks, he talks,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한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은 그들, 영어로 they, they talk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너의 부모님이, 너의 부모님이 말씀하시네. 어떻게 할까요? Your parents talk. Your parents talk. 아주 단순한 형태로만 주어를 붙여 본 건데요.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고 먼저 주어 바꾸는 연습, 빈칸 채우기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말한다. 어떻게 말하죠? 네. I talk, I talk.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다. He talks, he talks. 그들이 말한다.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talks가 다시 talk으로 돌아왔어요. They talk, they talk.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말씀하시네. 너희 부모님이 말씀하셔. Your parents talk. Your parents talk. 그냥 아무 말이나 뭐 아, 에, 이오, 우 소리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간단한 문장들인데 바로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내가 말한다. 어떻게 영어로 하죠? I talk, I talk. 그 사람이 말한다. 주어는 he가 될 거예요. 그래서 he talks, he talks. 그들이 말한다. 주어는 they가 되어서 they talk. they talk.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말씀하신다. 주어가 너의 부모님 또는 너희 부모님. 상대방이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너희가 되겠고요. 너 한 명이라면 또 너의가 되겠지만 둘 다 영어에서는 your 하시면 됩니다. Your parents talk. Your parents talk. 자 그럼 주어를 좀 더 추가를 해 볼게요. 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말한다 또는 당신이 말합니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주어를 you로 넣어서 you talk. you talk. 또는 이거는 명령이 될 수도 있어요. 너는 말한다 가 아니고 네가 말해. you talk. 내가 먼저 말할까? no. you tal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친구가 말한다. 내 친구는 영어로 my friend talks. 지금 내 친구지만 친구들이 아니고 한 명이기 때문에 my friend talks s가 붙는 거고요. 내 친구들이라면 my friends라면 여러 명이니까 they talk처럼 my friends talk. 이렇게 talk 뒤에 아무것도 안 붙을 거예요. 그들이 아니고 우리가 말한다. 우리는 영어로 we, we tal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의 부모님이 말씀하신다 대신에 내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네. my parents talk. my parents talk.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내, 내 것인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는 대상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라면 my parents라고 구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들의 부모이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our parents. our parents. 이렇게 형제 자매에게 말할 수도 있겠고 형제 자매와 함께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말한다면 our라고 바꿔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이렇게 시제로 바꿔보는 주어를 바꿔봤으니까 시제를 조금 구체화시켜보는 연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좀 더 현실성 있는 문장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나는 말한다 대신에 나는 말을 할 거야. 내가 발언을 할 거야. 대화 속에서 발언을 할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I'm going to talk. I'm going to talk. 이 I'm going to talk라는 걸 한번 좀 볼까요? talk가 대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I'm going to say가 되게 되면 그냥 어떤 뒤에 나오는 말을 소리내서 말할 거다. I'm going to say ABC 하면 ABC라고 발성할 거다. 소리를 낼 거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I'm going to talk는 그래서 이렇게만 말하면 나는 그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거야도 되지만 약간 여기까지만 쓰고 나면 마치 폭로? 뉴스에 폭로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질 때도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I'm going to talk. 그래서 약간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빨리 불어. 빨리 말해. 정보를 달란 말이야. 라고 취조, 신문하던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네요. 그때 하는 말이 talk예요. 아시겠죠? 정보를 전달하는 느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I'm going to talk. 비밀 유지하지 않고 나는 말을 할 거야. 말해버릴 거야. 이런 말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가 말을 할 거야. 미래형으로 말하자면요. 주어는 일단 he고요. 미래인 will 써서 he will talk. he will talk.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정보를 밝힌다. 라고 할 때에도 쓸 수 있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말을 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눴다. 라고 할 때는 과거형으로 쓰는데 그들 주어는 they고요. 과거형은 talked. talked. ed 붙이는 일반 규칙적인 변형은 되는데 발음은 t 발음이 됩니다. 크크. 뒤에 오니까요. tal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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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talked.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 자, 이렇게 되는데요. Your parents have talked. Your parents have talked.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언급하신 적이 있어 라는 의미에서의 말씀이 아니고요. 누구와 대화 나눈 적이 있다. 또는 서로 대화 나눈 적이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칸을 채우면서 시제 좀 복습해 보죠. 나는 말을 할 거야.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I am going to talk. I am going to talk. 라고 하고요. 단순 미래로 그들이 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를 밝힐 때 He will talk. 그가 말을 할 거야. He will talk. 라고 해주고요. 그 사람들이 말을 했다. 과거형으로, 단순 과거로 어떻게 한다고요? They talk 뒤에 이디부쳐서 They talked. They talked.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다. 또는 누구와 대화한 적이 있다. Have talked. Have talked. 를 쓰는데요. 이것을 현재 완료라고 하죠. 그래서 have, 지금도 이 talked 한 경험 또는 과거의 기억, 기록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말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가 됩니다. 현재와 맞닿아 있는 상태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전체 문장이 직접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말을 할 거야. 나 말해버릴 거야. 라고 말할 때 I am going to talk. I am going to talk.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말을 할 거야. 그는 말을 할 거야. He will talk. He will talk.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눴어요. They talked. They talked. 예를 들어 도서관 아주 정숙해야 되는 장소에서 누가 지금 대화 나눴어요? 방금 전에 They talked. 저 사람들이 대화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너희 부모님이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지 말씀 나누신 적이 있지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Your parents have talked. Your parents have talked.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어를 조금 더 다양하게 바꿔보자면요. 내가 말할 거야. 가 아까 있었는데 네가 말할 거야. 어떻게 할까요? 주어를 you 로 바꿔주면 You are going to talk. You are going to talk. 그 다음에 그가 말할 거야. 아까 만들어 봤었죠? 내 친구가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My friend will talk. My friend will talk. 그 다음에 그들이 말했어요. 그들이 말했다. 과거형으로 연습해본 문장에서 살짝 우리로 바꿔서 우리가 말했다. We talked. We talked. 우리 대화 나눴어요. We talked. 아주 많이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Your parents 대신에 우리 부모님 내 부모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 말씀을 나눈 적이 있다. My parents have talked. My parents have talked.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시제도 바꿔 봤고요. 이번에는 그 다양한 문장들을 부정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not 또는 didn't won't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할 건데요. 한번 보죠. 첫 번째 나는 말할 거야 문장의 반대말인 말하지 않을 거야 말을 안 할 거야 I am not going to talk 문장에서 이렇게 주어와 비동사 am are is 셋 중에 하나로 바뀌게 되는 이 비동사가 올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이 not만 붙이면 되죠. I am don't 아니고요. I am not going to talk 하면 나 말 안 할 거야. not going to talk 나 말 안 해줄 거야. 그 다음에 그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미래인데 좀 더 단순하게 미래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만 말할 때는 he will not talk he will not talk 또는 he won't talk 이 경우에 또 가능한 어떤 시나리오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남동생인데 형한테 또는 누나한테 약간 삐쳐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화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he won't talk 이제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 이제 말을 나랑 안 하려고 해. 그럴 때도 쓸 수 있는 말이 he will not talk 또는 he won't talk 입니다. 그 will 부분에 의지도 담겨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they talked 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과거의 요소를 분리해서 they did 그 다음에 not didn't talk they didn't talk 하시면 과거형으로 부정하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our parents your parents have talked 가 있었는데 have만 이제 반대로 haven't 라고 바꿔줍니다. your parents haven't talked 부모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 뭐 언제 이래로 언제 이후로 대화를 안 나누셨다. 이런 말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좀 정답을 채워가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I talk 사이에 무엇이 오면 말하지 않을 거예요 가 될까요? 가까운 미래인데 부정하는 거죠. I am not going to talk I'm not going to talk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 아니고 단순 미래로 그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he will 뒤에 not 붙여서 he will not talk he will not talk 또는 줄여서 he won't talk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을 나누지 않았어요. 대화하지 않았어요. they talk 사이에 they didn't talk they didn't talk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을 나눈 상태가 아니에요. 또는 말씀을 쭉 안 하고 있는 채 유지해 왔어요. they haven't 그래서 your parents haven't talked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 문장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보죠. 나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I'm not going to talk. I'm not going to talk. 그 사람은 단순 미래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말할까요? will he talk? no. he will not talk. he will not talk 이렇게 되고요. 그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they 하지 않았다. didn't didn't talk 물론 they did not talk 강조해서 약간 화났을 때 이를 악물고 they did not talk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they did not not 강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너의 부모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대화를 나누신 적이 없어 Your parents haven't talked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연습해보죠. 주어를 다양하게 준비를 몇 개 해봤는데요. 바로 먼저 you로 바꿨을 때 너는 말 안 할 거야. 너 말 안 할 거지. 이렇게 말할 때 You're not going to talk. Right? You're not going to talk. You're not going to talk. 말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제 친구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My friend will not talk. My friend will not talk. 그 다음에 과거형 어떻게 됐었죠? 뭘 넣어야 돼요? didn't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를 넣어서 우리 We didn't talk. We didn't talk.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화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My parents haven't talked. My parents haven't talked.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어서 뒤에 다른 문장들이 붙어주는 것이 다른 단어들이 붙어주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질문도 만들어보죠. 방금 전에 만들어봤던 부정문 말고 그 전 단계인 다양한 시제에 바꿨던 문장들 있죠? 이걸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I am going to talk. 이 문장을 I am을 바꿔서 am I 로 하게 되면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am I going to talk? am I going to talk? 내가 스스로가 말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를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계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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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발표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해야 되는 거야 라고 내가 그 해외의 주제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할 때 내가 하는 거 맞아? 확인할 때 묻는 말 정도가 되겠죠. am I going to talk? am I going to talk? 나보고 하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을 할 거예요. he will talk 가 있었는데 이것도 뒤집어서 will he 로 바꾸게 되면요. 미래에 그 사람이 말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묻게 되는 will he talk? 그렇게 묻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측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할까? 궁금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문장이 됩니다. will he talk?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을 했어 라고 묻고 싶을 때요. they talked 뒤에 이제 ed가 붙어있는 형태가 있죠. 이게 과거를 나타내는 요소라면 그거를 앞으로 옮겨서 did they talk? did they talk?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did they talk? did they 다른 동사를 넣을 수도 있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your parents have talked 배웠었죠? 이거는 have your parents talked have your parents talked 이렇게 have you ever 뭐 뭐 뭐 여러분 많이 익숙한 소리죠. have you done have you visited 마찬가지로 have you는 익숙한데 you를 빼고 your parents 넣게 되면 좀 길어져서 어색하긴 해요. 그렇지만 많이 반복하면 이것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have your parents talked 부모님이 부모님이 지난번에 네가 이야기하기로는 대화를 안 나누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대화 나누신 적이 있니 말씀하신 적이 있니 라는 말이 되겠죠. have your parents talked 자 그럼 이것도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말하는 거야 나보고 하라고 라고 할 때 이 문장을 완성하려면 뭘 넣어야 돼요? 네 I니까 am I going to talk am I going to talk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을 할까 미래에 대해서 단순 미래로 만들고 싶다면 어떤 말을 넣어야 되죠? will he talk will he talk 그 다음에 과거형어로 그 사람들이 말을 했나요 과거를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요?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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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talk did they talk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나요 뭐 뭐 한 적이 있나요 라고 말할 때 have 그 다음에 과거 분사 have plus pp 형태인데요 여기에 have 가 빠져있죠 have your parents talked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이 나신다면 바로 직접 전체 문장을 만들어 보죠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발표할 계획인가 am I going to talk am I going to talk 그 사람이 말을 할까 안 할까 will he talk will he talk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눴나요 did they talk 앞에 did 가 오는 거 잘 잘 여러분 만들어 보셨나요 did they talk 그 다음에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나요 네 이거 좀 시간을 더 드려야 되겠죠 have로 시작하고 주어가 누구예요 your parents 그 다음에 나머지 talked have your parents talked 이렇게 됩니다 연습 조금만 더 해볼게요 am I going to talk 해서 주어를 너로 바꾸면 상대방으로 바꾸면 are you going to talk are you going to talk 그리고 제 친구가 말을 할까요 will 누구죠 내 친구 my friend talk will my friend talk 우리가 말을 했나요 과거로 말할 때 did 로 시작했었죠 did we talk did we talk 그 다음에 내 부모님 우리 부모님 저희 부모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나요 have my parents talked 이렇게 살짝씩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주어도 바꿔보고 시제도 바꿔보고 부정문도 그리고 질문도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단계에서는 문장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네 이제부터 talk를 가지고 문장을 조금 더 길게 늘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럽게 길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 긴 문장부터 보죠 he will talk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까 공부를 했고요 뒤에 뭘 붙이냐면 about the plan about the plan 그 계획에 대해서 그가 말을 할 거예요 또는 말하겠지 뒤에 어미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을 바꿔줄 수 있겠고요 he will talk about the plan he will talk about the 이 부분이 연음이 되면서 about the about the처럼 되는데요 about the plan the plan은 계획이고 또는 그 계획이고 he will talk about the 뒤에 뭐든지 넣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he will talk about the accident 사고인데요 그 사고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할 거야 물론 the accident 라고 해도 완전 틀린 건 아닌데 표준은 the accident 라고 하죠 the 가 이제 모음 앞에 오면 d 가 된다 요즘에 그 규칙은 정말 많이 깨지고 있어요 뉴스 앵커들도 그냥 더 라고 하고요 아무튼 he will talk about the accident he will talk about the project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할 거야 he will talk about the schedule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다양하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뒤에 넣은 것이 첫 번째 구체화 방법이고요 시간 정보를 넣을 수도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넣어보냐면 예를 들어 your parents have not talked 부모님이 말씀을 대화를 안 나누시네 안 나누셨어 지금까지 안 나누시고 계셔 라고 하는 문장을 아까 만들었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사실 정보가 부족한데 바로 뒤에 since morning since morning 아침부터 라고 하는 말을 넣으면요 your parents have not talked since morning 아침부터 여기서 말하는 since morning은 어떤 날 아침이에요? 네 오늘 아침이에요 그래서 since this morning 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 서로 대화를 안 나누시네 your parents have not talked since this morning 또는 since morning 아침에 뭔가 다투셨나 봐요 그래서 your parents have not talked since 뒤에 나오는 말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지만 뭐 누구나 겪게 되는 거니까요 your parents have not talked since two years ago 2년 전부터 your parents have not talked since three months ago 3개월 전부터 이렇게 since your parents 가 너무 슬프다 그러면은 my friend and I 또는 my roommate and I 제 roommate와 저는 have not talked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since last weekend 지난 주말 이후로 뭐 못 만났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다퉜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 정보였고요 이번에는 장소도 좀 정보로 넣어 볼까요 자 그들은 대화를 했습니다 they talked 이 뒤에 장소 넣을 수 있어요 at the meeting they talked at the meeting 그들은 이 미팅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또는 말을 했습니다 they talked at the meeting 그들은 뭐 미팅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they talked at the meeting at the meeting 이라고 하는 이 장소 또는 상황 말고 뭘 넣을 수 있을까요 they talked 어디에서 at work 직장에서 in their office 그들의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겠고요 they talked in the street 거리에서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어요 they talked in the street they talked in the restaurant 식당 안에서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겠고요 they talked in front of me 내 앞에서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they talked 뒤에 다양한 장소들 여러분이 실제로 떠올릴 수 있는 장소들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 장소들을 많이 붙여 보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talk에 대해서 공부를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발음 talk ok 형태로 끝나는 거 talk 주의해 주시고 어떻게 문장 바뀌었는지 잘 기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